아 근데 롤채 뭔가 너무 어렵다 막대가리라 그런가 오늘 왜 점검 10시까지야? 원래 9시에 끝나지 않아? 내 기억이 잘못됐나? 큰 거 오나요? 원래 9시 맞지? 그치? 이거 무슨 단발이냐고? 이거 칼리! 칼리 기본에요 제 단발 아낌? 개 이쁘지? 기본에요임 아니 아바타 이거 꾸미는 거 성능 가성비 지린다니까? 돈이 안 들어 이번에 금손 은손도 다시 내가지고 아니 금은손 안 냈다고 감다디라 그랬는데 하루만에 바로 나오는 거 싫어하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로켓을 달아버려 검사도 물 들어올 때 로켓 달라고? 열심히 했잖아 검은 사막도 근데 검은 사막은 물 들어와봤자 그냥 생수병 하나 따가지고 흘리는 정도밖에 안 돼 냇물가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 끝밖에 안 돼 매플 정도는 돼야지 이제 물 들어올 때 아 땜 정도는 되는 거지 물이 들어오면 무수 그래서 밥 안 시켰어요 뭐 먹지? 밥을 먹어야 또 약을 먹는데 밥 먹기가 왜 이리 귀찮은지 귀찮으면 맥모닝? 아 근데 맥모닝 너무 느끼해 해쉬브라운 원툴 있나? 해쉬브라운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느끼해가지고 컵밥 먹고 싶다 컵밥 먹일까? 네 오늘 검은 사막 점검 5시간 함 미쳤음 문 열라 문 열란 말이야 님들 님들 치킨 마요 컵밥 vs 스팸마요 컵밥 둘 다 어케 먹음? 치킨이 압도적으로 많네 그러면 양념치킨 먹을까? 아니면 그냥 치킨 먹을까? 그냥 치킨? 확인요 후기 쓰면 해쉬브라운 주네? 안 써? 최소 주문 금액 맞추려면 사이드 담아야 되는데 왜 국물 떡볶이 먹을까? 아니면 소떡소떡 먹을까? 아니면 타코야키 먹을까? 소떡소떡이 많군 타코야키도 많네? 떡볶이도 많네? 떡볶이로 시키면 국물 떡볶이라서 컵밥을 같이 비벼 먹을 수 있고 소떡소떡을 시키면 디저트로 먹을 수 있고 타코야키는 그냥 맛있음 그래 국물 떡볶이로 간다 좋았어 시켰다 어 뭐야 아니 밥 왜 안 오나 했더니 주문 취소됐었네 음 음 뭐 먹지 이러면? 뭐 먹지? 볶음밥 먹을까? 파스타 먹자구요? 쉬림프 알요료 먹어야겠다 아니 저 가게 왜 맨날 컵밥 가게 맨날 내 주문 안 받아줌 저번엔 배달 지원으로 취소됐고 이번엔 가게 사정으로 취소됐네 개킹맞네 나 밴낭함? 리뷰 이벤트도 당연히 안 받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야 리뷰 이벤트 받는다고 해놓고 리뷰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애초에 리뷰 이벤트 참여도 안 해 아이씨 내 말 망했어 이거 워컴? 뒷발작을 안 해가지고 쳐 자느라 우리 말 워컥하지? 큰일 났네 제 마음대로 클 겁니다 아 이거 조기 교육이 중요한데 조기 교육을 놓쳤네 걷잡을 수 없어져버렸네 주문 받아줬나? 오 주문 접수됐다 휴 답은 파스타다 하이 아 이렇게 빨리 오는 밥인것 아휴 다행이다 퀘스트 받기 전에 와서 그니까 이렇게 빨리 오는 건데 빨리 밥 먹고 사냥해야겠다 말 하나 줌마 만들어가지고 돌고리목장에 보내놨는데 이제 환트할 준비는 됐는데 크로그달러가 없네 크로그달러 매물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재료구도 예구 15만개 걸려있어 오늘 아침에 확인했거든 와 야 재료 봐 여기에 100개짜리 재료도 있고 20개짜리 재료도 추가로 먹을 수 있는데 진짜 근원석만 있으면 환트 바로 달리는 건데 근원석이 없네 아 근원석 매물이 아예 없다니까요 이거 직접 구해야 돼요 보여드림 이거 밑재료도 없음 여기 오빠 구매 3,800건이지? 구매 대기 15만임 못 만든다니까 이거? 페리조트 나뭇잎은 한 3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328개 있네 가라미조가 내가 다 팔았나? 아 있긴 있다 35개 35개 근원석 4개 있고 저걸로 하나 만들면 딱 오취할 수 있네 이거 영끌하면 한 10틀 정도 할 수 있겠는데요? 고? 어디보자 그러면 단위연금 다른 재료 더 많 필요하겠지? 아두랑 디넬 이거 150, 50이었나? 몇 개 몇 개씩 함? 100대 0 해도 둔 뜬 나고요? 버그 아님 그거는? 80, 60, 60으로 하다가 후반에 아두 100 기준으로 채우자고 음 오케이 100% 이상으로 넘으면 혈 반토막 난다고? 에이 그럼 어떡해 뭐 뭐 어떡해 알려줘봐 안된다고 하지 말고 알려줘봐 오케이 하는디 100% 초과되면 반토막 돼요? 아하 40, 30, 30이 맞아? 40, 30, 30 이거 계속 200% 채워서 해야 돼요? 80, 60, 60 아휴 환토 어렵네 나라도 욕 한번 바꿔 하자고? 아니야 양파도 원래 착한 말이야 잘 자라는데 예쁜 말을 해줘야 잘 자라지 않을까? 아찔아 나찔해 뒷발 드는 거 보니까 지금 시동 걸었네? 산 거 없긴 해 크론상만 지금 써서 하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하자고 가볍게 해 원래 뛸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긴 해 그냥 던져보는거지 일단 룸함 Parece restart 우와 미친 게 unleash 대박 우와 둥 탈출 지금 완전 지금까지 로루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씨, 잠깐만, 이겼으냐? 레전드. 진짜 미쳤다. 이겼다? 이겼다? 유튜버네, 이겼.. 6투 했나, 지금? 와, 야, 이거. 조련템 남겨둔 이유가, 이거. 아두가 뜰려고 남은 거였네. 와, 맛있다. 아이고, 우리 삽바 왔니? 아이고, 우리 삽바 이쁘네. 우리 삽바 생긴 거 봐라, 야야. 이야, 야, 날개 봐라, 이야. 이거거든. 아유, 때깔 고운 거 봐라. 이야, 날개 펄럭 거리는 거 봐라. 하, 루루 보내지 마. 보내지 마세요. 아이, 루루 보내지 말아주세요. 카마, 일케하다 면상 자주 먹는다고요? 어쩌라고요? 나도 먹고 싶다. 하나만 주셈. 남는 거 없음? 음, 나도 6투. 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 아니, 뭐 마법의 단어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